복된 삶을 살기로 지난주에 제가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 줘야 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는 팔복 말씀 하나하나는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다 아마 제가 8주 내내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 강남금식기도원에서 매달 한 번씩 설교를 하던 적이 있어요 금식기도를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곳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또 오고가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왜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소원이 지금 세상과 달라야 될 텐데 우리는 왜 세상과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저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우리들이 세상과 똑같은 축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전혀 우리들에게 복으로 들려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8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힘든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아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력이고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속적인 축복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축복은 보너스다 보너스는 뭐예요? 우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데 그 외에 엑스트라로 주어지는 것이 보너스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사실은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저는 우리 크리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으로 우리들에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것을 우리들에게 덧붙여 주셨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아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구나 라고 느껴지면 신앙인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때 축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아니라 삶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보너스가 됩니다 반면에 축복이 신앙의 본질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려는 노력보다 축복을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팔복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저 힘든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간답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가 인간답다는 말이 좋다니 이 말의 본뜻은 저는 진짜 인간다운 모습은 진짜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진짜 인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에요 본질적으로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지으심에 합당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인간다운 것도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이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죠 그것을 저는 희열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하고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불이한 이득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희열이 오든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의로운 진리로 살아가며 우리들의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희열이 오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부당한 이득에서 우리들에게 오는 희열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싶어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쩌면 희생이 아닐 거예요 당연한 일을 우리들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보금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봐도 영어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 사마리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선한 그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선한이라고 부르고 있죠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하다고 생각하죠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대적 좀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는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을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해서 치료해주고 잘 돌봐줍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한 번도 이 사마리아인을 지칭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상상한다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치료하고 그를 돌보기 위하여 그의 자기 낳기 위해 그 사람을 싣고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맡기는 그 사마리아인의 얼굴 속에 나타나는 표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희생한다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이었을까 저는 적어도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가운데 희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 일을 한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이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얼굴 가운데 희열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인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저는 범사의 감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축복을 바란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축복이 오면 당연해 축복이 안 오면 짜증나 여러분 축복을 바라고 사는 인생에는 감사가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야 우리들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우리들에게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것 아닌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냐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면 이 시간에 왜 말씀드려요 쉬지 말고 기도해 다 기도해요 기도해 말씀대로 살아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힘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이 가득하니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로 생각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내 삶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 저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도전이죠 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에 사귐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말씀을 듣고 나가는 가운데도 나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오래전에 번역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기유발 뭐 이런 강의를 하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켄사스시티 미국의 켄사스시티의 공항에 있을 때 갑자기 집으로 가는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공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판타스틱 그랬더니 이 판타스틱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직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나온 방송이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방송이에요 그랬더니 지그지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타스틱한 일은 아마 비행기가 취소된 이유가 기체의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기후가 안 좋거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판타스틱한 일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행기가 또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지그지글러가 판타스틱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이 깜짝 놀랐는데 아니 뭐가 판타스틱합니까 사실은 내가 읽을 책도 많고 이 켄자스틱의 공항을 새로 줘서 너무 깨끗한데 내가 라운지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판타스틱한 일입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직원이 판타스틱합니다 진짜 판타스틱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여기에 있게 하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의를 주신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이 판타스틱하게 변화되죠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미국의 갤럽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각 계층마다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 계층마다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자에 대한 정의가 다르답니다 그런데 유일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각 계층에서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계층에서 자기가 지금 벌고 있는 수입의 두 배 정도가 되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 이 의미가 끊임없이 표적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만족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앤디 스탠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책인데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의 문제는 부자로 사는 것에 참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적인 통계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요 1년에 한 5만불쯤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돕는데 기부하는 데 쓰는 비율이 한 6%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수입이 20만불 정도 늘어가면 기부하는 액수가 4% 정도로 떨어진답니다 돈이 많아지는데 부자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과 부자 노릇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서 오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들에게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 누가 보금에서는 이 산상수훈에 가난한 자로 되어 있고 오늘 마태보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우리들이 조금 초점을 두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세요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커진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민족과 한국의 교회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때서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여함을 소유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들의 삶의 온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예수님이 있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축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금식기도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요즘 금식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1년, 2년 지날 때마다 특히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할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금식기도 할 때 저도 금식기도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했을까 열흘 금식하면 열흘 딱 가서 열두시 되는 시간 금식 마지막에 가면 사실은 기도가 안 돼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땡쳐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먹을 걸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열두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 시간에 그렇게 얽매였을까 여기도 의사선생님들 계시지만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 받기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내시경 할 때, 대장내시경 할 때 저녁 6시가 지나면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밤 9시가 지나면 물도 먹지 마세요 그러죠? 여러분 그거 잘 지키세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으면서 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똑같이 그런 지시를 받고 왔는데 위내시경 하는데 어떤 사람은 9시쯤 들어가서 하고 어떤 사람은 3시간쯤에 12시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지켜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배고픔이 있고요 거기에는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그 갈망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갈망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신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어라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는 거예요 자 가난함이라고 하는 말과 대척점에 서 있는 소유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까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음이 가단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여러분 소유욕은 어떤 게 소유욕일까요? 소유욕은 탐욕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 적어도 제자로 살겠다고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 못 쓰겠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겠다고 나온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라고 말을 해요 요즘 특히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기후, 지진, 지구가 멸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이미 자연의 재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도 우리의 계획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저희는 매주 주일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공부를 합니다 오늘 말씀 공부하고 제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로님이 계획했던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는데 오늘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것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보여지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심령이 가난해진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중국 단기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년 전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그렇지 않아요 20년 전에 제가 중국을 갔을 때 정말 통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서구화되어 있으니까 원 투 쓰리 이런 것도 통하지 않았고요 어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일본어도 한국어도 영어도 통하지 않는 중국 나라에서는 중국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가이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의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일본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사할린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가면 중국어를 배우리라 한국에 가면 일본어를 배우리라 한국에 가면 러시아어를 배우리라 그런데 그 갈망이 한국에 오면 사라져요 그 갈망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좋은 통역을 만날 때마다 제 갈망은 점점점점 사라져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절박함을 우리들이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가난함은 절박함이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함 그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서큘레이 때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렇게 우리들이 겸손해지고 보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들이 또 갈망하게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가난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나는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해지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과 또 21절 사도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바울이 깨달았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에도 무너지고 주님! 이런 일에도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나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아 그렇군요 주님! 내 마음의 가난함이 내 마음의 절박함이 이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고백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군의 군목으로 있던 시절에 요즘은 그렇지 않아 이게 다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대위 부인은 소령이고 소령 부인은 중령이고 자기가 계급을 달지는 않았는데 군에 가서 제가 있던 그 시절에는 군 부인들의 위계질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듣고 제가 이렇게 군목으로 있던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꿈꿀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부대장이 지휘관이 저를 조금 많이 도와줘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형제들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교회에다가 내무반을 만들고 거기서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이것도 누가 켈레나 30년 지났는데 한 번은 이 친구들이 그 부대 근처의 마을에 목욕탕을 갔다 와서 막 화가 나서 씩씩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어떤 찌끄만 놈이 하도 장난을 치고 말썽들어서 혼냈대요 그랬더니 이놈이 대뜸 자기를 보고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그런데 뭐 할 말이 없더래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높을 것 같은 거죠 애들을 보면서 사실 애들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지금은 우리 아들내미가 장가가서 그런데 이놈이 초등학교 때 그때도 제가 여기 교회 9층에서 살았으니까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요 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어떤 교인한테 인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인이 그냥 인사를 받더니 아는 척을 안 해준 모양이에요 이놈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김우영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김병삼 목사님이에요 이놈이 요즘은 제 아들이라고 잘 얘기 안 하고 다니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에게 큰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저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닿아있어 그러니 악한 세력이 틈탈 수 없어 악한 세력이 나를 유혹할 수 없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가장 비참하고 내가 영적으로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또 이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너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넘어서는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복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임했다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해외에 중국, 일본 이렇게 다니면서 인도할 때 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영성훈련할 때 우리 막 찬양하고 어른들이 율동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율동을 참 많이 했거든요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술도 안 먹고 잘 노냐고 이렇게 큰 사람들이 술도 안 먹고 그렇게 노래하고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노냐고 제가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백성은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즐거움이 세상과 달라요 하늘나라의 다스름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들에게 포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이 팔복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모든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심에 팔복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야밀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세상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므로다 아 주님의 말씀이 세상 것과 다른 것이군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는 것이군요 주님의 말씀이군요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내가 인생의 이 험불 이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갈망이 내 속에 주님의 탓을 힘이 임했다는 증거이군요 감사합니다 복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우리들이 듣게 될 이 팔복의 말씀들이 제자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리듬스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